오방내외안위재신진언이 나옵니다. 재신, 모든 신, 제가 초하루 때가 되면 항상 신들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었습니다. 불교는 신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불교에서 신들은 전부 다 우리하고 똑같이 윤회하고 나고 죽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수호하기로 맹세한 양반들이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오방내외안위재신이란 말은요. 오방, 사방과 하늘 위까지 모든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세상들, 사방과 중앙까지 해가지고 오방이거든요. 내가 속해 있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안위, 편안하게 하고 위로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진언은. 왜 그러면 오방에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해야 되느냐. 여기는 부처님 당시 때 이야기로 좀 넘어갑니다. 신들한테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자기들한테끼리 우리가 왜, 우리도 보면 이슈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신들이 사는 세상에도 이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슈가 된 게 뭐였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수승한 공덕, 제일 좋은 공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뭘로 우리가 자양분을 삼아서 살죠? 경제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로 살아요? 돈을 주고받고 살잖아요. 돈을 주고받고 사는데, 사람은 그런데 신들은 뭘로 사나는요? 공덕으로 삽니다. 공덕이 얼마나 크냐, 공덕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가지고, 직급이 높고 낮아집니다. 인간은 돈이 얼마나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직급이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신들의 세계로 옮겨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신들에게는 공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들은 우리가 돈에 환장하는 것처럼 공덕에 환장해요. 공덕만 있으면 그냥 뭐든지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공덕 중에 가장 수승한 공덕이 뭐냐, 우리말로 하면 돈 중에 제일 큰 돈이 어떻게 버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전부 다 귀가 솔깃하죠. 돈 어떻게 잘 버느냐, 큰 돈 어떻게 내가 버느냐, 그거를 전부 다 솔깃하게 해가지고 공덕을 가장 큰 공덕 짓는 것에 전부 다 이슈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수승한 공덕이냐, 그리고 또 그 공덕으로 얻는 것이 뭐냐면, 신들은 즐거움입니다. 내가 그건 똑같아요. 우리도 돈으로 얻는 것은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신들도 공덕으로는 즐거움을 얻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즐거움은 뭐냐, 그게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신들끼리 서로 막 그런 걸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안 돼. 결론이 안 나. 어떤 공덕이 제일 좋고, 어떤 즐거움이 제일 좋은지에 대한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걸 제석천왕, 신들의 왕이에요.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왕이 제석천왕입니다. 제석천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신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제석천왕도 확답을 못해줘. 자신이 없어.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공덕인지. 그래갖고 제석천왕이 가만히 보니까 지상에 석가무리 부처님이 출연해가지고 법을 펴고 있거든. 그래서 부처님, 저 양반이 일체, 석가무리 부처님은 일체 지자.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거든요. 일체 지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석가무리 부처님이 일체 지자니까 석가무리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아마 명확한 답을 주실 수 있을 거다. 우리 다 같이 부처님한테 가보자. 그래가지고 신들의 무리들이 제석천왕을 앞세워서 부처님의 회상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여쭈어요. 어떤 것이 가장 수승한 공덕이고 어떤 즐거움이 가장 좋은 즐거움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시기를 법을 보시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고 법의 즐거움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모든 선신들은 맞다. 그것이 정답이다. 라고 전부 다 가슴을 치면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 강국하게 부탁을 하죠. 법이 진리. 법은 진리예요. 진리가 가장 큰 보시고 진리가 가장 큰 즐거움인데 왜 지금까지 부처님 지금까지 그 법을 설법하고 사셨으면서 우리는 못 들었습니까? 우리도 법 좀 듣게 좀 법문이 있는 자리에 우리도 초청 좀 해주세요. 라고 강국하게 부탁을 드렸고 그 이후에 부처님은 부처님 제자들에게 앞으로 법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일체 중생이 싹 다 법문을 들을 수 있게 청하고 법회해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법회가 있는 자리에는요. 항상 천신들을 청하는 의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기의예요. 3기의. 3기를 하면 천신도 함께 초청이 됩니다. 그래서 3기를 하고 나서 하는 법회에는 우리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신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박내외 아니 죄신 진언을 하면 이 자리에 있는 천신들이 그 자리를 잘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떡하리 주인 노릇하면서 당당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겁니다. 초청 받았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이런 천신에 대한 얘기가 경전에 또 나오는데요. 부처님 경전에. 그것도 또 재밌어. 왓지국이라고 하는 부처님 당시에 아주 강성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공화국이었어요. 우리 미합중국처럼 미국처럼 공화국이었는데 이 나라는 정치도 잘하고 사람들도 전부 다 신심이 있어가지고 부처님께 기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한 그런 나라였는데 기근이 들고 기근 때문에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어느 날 심하게 들었어요. 가뭄이 심해가지고 너무 가뭄이 심해서 흉년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이 많이 나가지고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부처님을 믿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여법하게 정치를 잘 했는데 왜 그런 기근이 들고 나쁜 영향이 생기느냐 인과의 법칙에서 어긋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 그런 잘못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이전에 다른 잘못들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런 과보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왔어? 코로나도 비슷한 이치예요. 코로나도 인간이 너무 방탕한 삶을 오랫도록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무분별하고 무절제하고 그 다음에 청정하지 못한 삶을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오랫동안 그 오랫동안은 산업화 이후예요. 한 100여 년 정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연이 앞서가야 되는 시련이 좀 오게 된 거예요. 코로나 때 한참 코로나 유행할 때는 자연이 엄청 깨끗해졌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시 돌아오지만 어쨌든 넘어가서 그런 이유로 왓지국에 기근과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화국을 통치하고 있던 총리들이 이게 큰일이다. 이게 지금 빨리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무슨 소를 써도 잘 안 되니? 우리 일체지자인 부처님을 초청해가지고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 지금 역병들과 기근을 해결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멀리 있는 부처님을 일부러 초청했습니다. 부처님이 갠지스강 인도의 갠지스강을 건너오시기 위해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오시니까 왓지국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막 수영해가지고 한 발이라도 더 부처님을 앞서 모시기 위해가지고 수영해서 물속에 빠져가지고 부처님을 모실 정도로 아주 지극정성으로 부처님을 모시거든요. 그 지극한 정성으로 인해가지고 부처님이 왓지국에 발을 딛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가시는 곳에는요 항상 천신들이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 천신들이 그곳에 역병이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병들을 물리쳐버립니다. 천신들이 자기가 깨끗한 거 좋아해서 그래서 비를 내려가지고 역병에 걸려있던 시체들을 싹 다 씻어내버리고 기금들을 싹 다 몰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안정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당장은 역병이 다 씻겨 내려갔지만 한꺼번에 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오자마자 비가 내려서 해결이 어느 정도 됐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역병의 잔재가 있고 청장하지 못한 기운들이 있으니 이 청장하지 못한 기운들은 천신들에게 호의하게 해가지고 이것을 없애야 된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제자들이 보배경을 가지고 성박 곳곳을 누비면서 그 보배경을 읽어서 결계를 쳐라. 결계라는 단어 지금도 절에서는 씁니다. 절에서는 큰 행사가 있든지 아니면 계율을 전해주는 행사가 있으면 직지사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결계를 항상 치거든요. 결계를 쳐라. 그래서 이곳에 더 이상 역병의 악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진짜로 역병들이 더 이상 그 결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왓지국이 완전히 기근과 역병에서 해방이 되었다. 라는 말이 나와요. 경전에 그래서 집안에 안좋은 일이 계속 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좀 한다든지 장사를 좀 한다든지 새차를 샀다든지 이럴 때는요. 천신기도를 스님을 모셔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결계를 치는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곳은 천신들이 보호하여 있게 됩니다. 한동안은. 그래서 그걸 이제 절에서는 안치기도 안식기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식기도 같은 거 좀 스님들한테 청해가지고 모셔서 기도하면 그런 안 좋은 것들은 결계를 쳐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공덕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서 얘기도 좀 해주시고 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맞으면 스님들이 가면 좋고 그러니까 고런 뜻으로 안위재신진언 을 하게 됩니다. 오박내외 안위재신진언 그러면 의신들은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부처님의 법이 있는 이곳을 철통같이 지키고 깨끗하게 만들면서 이 자리에 여법하게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들하고 같이 지금 공부하게 되는거에요. 구업을 깨끗하게 했고 그 다음에 참석하신 신들도 자리 배치를 다 맞춰서 끝났습니다. 이제 경전을 읽었는데 경전을 읽는거는 다음 시간에 재밌죠? 질문 문